내 25년 동안의 고통을 네가 고정 5분 떠든 걸로 퉁치자고? 봄이는 건드리스 생각하지 마. 너도 지독히 외로워져야지. 뿜아! 며느리나 아들, 그 둘 중 한 명이 해안마을 사업에 개입해서 다 망쳐놨다는 증거 가져다주세요. 만들어서라도. 이게 뭐여? 해안마을 리조트 사업을 잠정 중단합니다. 다 필요없어! 엄마한테서 아이를 빼앗으려면 아동허때만큼 확실한 게 없죠. 뿜아! 뿜아! 엄마가 범위 끝까지 지킬 걸 알았지? 뿜아! 넌 내가 너한테 죽일 때까지 미안해할 기회를 놓쳤어.